5. 왜 이렇게 고드라진다 아예? 알았냐고. 안 들어오잖아. 우리illas! 다섯 개. 여섯 개! 다음 주 speaks! 아 아 아 으 으 으 아.. 힘들.. 힘든데? 아.. 힘들었네.. 아 싶을 것 같은데.. 자, 얘기해 줄게 소주! 10개! 10개에서! 이번엔 개인전입니다! 아 참.. 여기 끝까지 2분 30초 안에 들어오는 거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1, 지나면 플러스 1 이해했습니까? 못 들어오는 사람은 그럼 10개 다 튀어야 되는 거네? 말려야 되겠네 나 안 해 하는 사람 지금 알았어 햇빛이 안 말려 그냥 쫙 패쳐놓고 가 괜찮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다신 줄 거야 너희 할 수 있어 창섭이랑 윤동이가 2분 10초 때 여기 들어와 2분 30초면 20분 줬어 20초 줬어 끝났어요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다 썼어요 다 썼어 아니 안 돼 아니 왜 팔았고 더 뛰어 그러니까 60개 채워야지 요거는 딱 열심히 뛰면 딱 10kg잖아 다 들어온 거야? 다섯 개 딱 마이너스 까는 거지 다섯 개 하면 끝이에요? 한 바퀴 400 안 돼 뛰어봐 뛰어보면 다음부터 이제 편해질 거야 10개 나이스 나이스 새 채트 새 채트 좋은데 좋은데 힘이 없어요 세 세 세 계좌 운동 계좌 운동 계좌 운동 얼마날 건데 쌤이 객수 까주는 거 밖에 있잖아 나 그럼 다 할래 열 개 저 여기 처음에 출발 해가지고 저 끝까지 대각선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전력으로 대쉬 튀고 그 다음에 조깅 그 다음 다시 대쉬 조깅 아 차가워 지금 10개씩 2세트 끝냈고요 그 다음 이제 3세트째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2분 30초 내에 들어오면 보통 선두가 한 2분 10초 때 들어왔는데 2분 30초 때 들어오면 이제 위에서 마이너스 하나씩 까는 거죠 못 들어오면은 플러스 1 쌤 이거 기다릴 필요 없죠 이번에는 개인전이요 안 기다려야 돼요 저기서 아니야 출발은 같이 해야 돼 아 네 초시계가 지금 16개가 안 돼가지고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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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만 들어오면 돼 일로만 들어오면 돼 어 상관없어 고마 2분 30초 2분 30초요? 어 그러니까 5개를 2분 30초 다 들어오면은 5개 뛰고 끝이야 나 50개만 뛰자 5개 하하하 왜 이렇게 파기 일하다고 생각하지 갔다 오면 한 개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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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더 많이 뛰었구나 야 그러면 아니 그냥 야 야 찍고 오라 그래 조깅다지 말고 악마 악마 왕복으로 찍고 오라 그래 야 찍고 오라 그래 11개 되는 거야 11개 되는 거다 지금 다 할 수 있어 네 뭐라는 거야 못 들어오면 잘 할 건데 어?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올 건데 플러스 1 계속 시킨다 들어오는 거야 아스 아까 몇 초 정도 했거든요 선두가 2분 10초 때요 선두가 2분 10초 뒤에는요 뒤에가 2분 35초 때 야 됐어 됐어 근데 너네 그렇더라 선두가 좀 늦게 들어오면 꼴등이 더 늦어 그래서 2분 40초 때도 떠 꼴등이지 근데 선두가 2분 10초 들어오면 꼴등 2분 30초에서 들어오는 거야 야 뒤에서 다 밀면 돼요 아 그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쪼가 안 쓴다는 거야 할 수 있는데 25초 가라고 너희도 20초 못 들어가면 다 뺄 테니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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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25초 가라고 저기 신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비방용 비방용 19세 걸어주세요 신기 불편하게 하면 내일 로드워로 바뀔 테니까 제발 줄 수 있어 악마 악마 왜왜왜 파이팅 야 저거 나갈 수 있어? 2번 출발 네 2분 30초 자 집선 좀 알아서 하고 2분 30초만 자 가자 가자 파이팅 Frederic 룩아 붙아라 용아 룩아 붙어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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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31초에 들어갔어 저를 가지? 어 김용호 31초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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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20초야? 이렇게 썼다니까 잠시만요 아이씨 1초에 들어와 오케이 9개 8개 아니야? 하나 뛰었으니까 옛날에 깠잖아 그럼 2개 뛰면 총 4개 다 뛰는 거죠 아아아아악 하나 뛰었다 이 말이야 아니 나 총에 대수로 말하고 있어 아 너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아아아아 하나 마이너스 깠다는 말이야 아 마이너스 깠다는 말이야 감사합니다 1분 흐흐 자 다 되잖아 쓰니까 다 되잖아 30초 남았어 30초 쓸 수 있어 딱 4번만 더 쓰면 끝나 야 뒤에 상체 넘었다 야 자 자 갑시다 고 자 오우 1분 58초쯤 들어옵니다 왜 자꾸 걷지 왜 자꾸 걷지 비프해진다 모르겠어요 몸 좋은 애들은 아버님 인정할 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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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만 더 지금처럼 갑시다 고맙습니다 모맙습니다 네 모맙습니다 여하 모맙습니다 이 소스 너무 잘해서 체험해봐요. 운동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누우면 기절을. 여기 여기. 잘 죽을 것 같아. 자 힘내고 고! 안녕! 오늘의 Medina pond 도둑이 어디가uish 도로에 얌전하게 mother 도로로 하지만 1, 2, 2, 3, 5, 5. 오케이, 1, 2. 아... 1, 2, 3. 1, 2, 3. 아, 2, 3. 요어우...요어어우... 히힛 힘들어 다 땀이에요 물 없어요 오늘 하루에 일곱통, 여덟통 먹는데 화장실 안 가요 땀으로 다 빠지나 봐요 화장실 안 가요 세팅해 세팅 하나 맺어야 됩니다 세팅하는 스트레칭이 챙겨놓고 친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숨 좀 돌아왔으면 스트레칭 좀 하고 네 다시 뛰어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 뛰다가 힘 풀리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야구하면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네 먼저 따주시겠어요 하게 되면 1시 10분 밥 먹고 있으면 운동이 2번째 들어가고 알려줄 테니까 하게 되면 1시 10분에 맞춰야 돼 네 10분이니까 12시 끝나잖아요 12시 넘어서 끝날 거예요 청와들 한 번 해야겠는데 10분이 있었어? 야 저 가서 등목 좀 해, 등목 10분이 있는데 10분? 10분 시작 네 비전은 10분 시작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시간만 요청했고 돌아와 버릴 것 같다고 비전은 40분 네 네 전부 다 10분에 여기 밑에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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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쉬어 푹 쉬어 푹 와 비전드 배트 이따가 밥 먹고 정리 한 번 하자 네 펼쳐나 펼쳐나 배트는 말을 못하겠어 이따 열심히 할게요 진짜로?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힘들었어요 리오스 리오스 스포츠 네 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해줘서 왜냐 어떻게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